첫번째 판은 무승부로 끝나서 3선 2... 3판 2선 승제였는데 두번째 판을 그냥 막판으로 합니다. 네 막판이 됐어요. 4vs4 그리고 시간 무제한 모두 다 오링이면 저거는 뭐였지? 생량으로 결정한다네요. 상패를 시작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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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좀 대치가 다르네요. 아래쪽은 사실 이게 맞죠? 아니가 돌격하여 3판이었습니다. 어허 초반부터 이게 뭔가요? 너무 돌격해가지고 죽어가네. 다 죽어가네요. 동네영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도시 찰기에 의해서 없어졌어요. 아니 제공호에 의해서 찰기가 없어졌어요. 네 브라 팀 내필 노인정 사실 그렇게 노인... 어? 언제 당했죠? 노인정이라 할만한 나이는 아니실텐데... 계란 한 판도 안되는 분 있는데... 아아... 얼... 지금 이가 못가요... 밀리고 있네요? 브라보가?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. 근데 끌어들이는 거면 괜찮은데... 역시 이런 경기에서는... 어... 배궁이 중요하기 때문에... 어허... 어이쿠! 제공하다가 같은편 철기를 잡았어요! 허허... 실책이네요. 실책... 철컨 안한 것도 문제고... 롤 같았으면은... 뭐하는 시야라는 얘기가 막 나왔을텐데... 이건 롤이 아니니까요... 정말 간격을 잘 봐요... 이세한 간격을... 어... 또 들어가려다가 맞았네요... 어허... 다시... 수리! 거택량 봅시다! 지금 서양님이... 나투... 시야님 때려가지고... 네... 악마의 꽃을 때려서... 육만책을 얻었습니다... 어... 또 때렸어요? 죽기 직전이에요... 안 돼요... 들어가다가는... 네... 여기에 알자스가 있죠... 알자스에게 당할 수 있어요... 함부로 들어가면... 오... 오히려 그걸 노렸어요... 옆으로... 올 거라 생각하고서... 어어... 어어... 초반에 무리한 게... 컸네요... 자... 아무 피해도 없이... 아무 피해도 없이... 그... 나투를 하나 잡았습니다... 근데 진짜 아무 말도 없이... 그냥 게임하고 있네요... 이 팀은... 전판... 의... 동네 형들 팀은... 채팅을 좀 했었는데... 전혀 채팅 없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... 팀전인데... 어어... 혹시... 그... 보이스넷 쓰고 있나? 보이스? 보이스 채팅하고 있나? 뭐 그럴 수도 있겠죠? 보이스 채팅하고 있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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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늦었죠? 늦었어요 연막을 통해 늦었어요 4대2 전세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잡은 건지 그걸 못 봐서 좀 그러네요 어 첫번째로 채팅을 했어요 드디어 채팅을 했어요 네 끌어들여서 라스트 잡으려고 끌어들이고 연막을 잡고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잡혔어요 어허 4대1 4대1 5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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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2 5대2 5대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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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